아니 우리 뽀팸 중에 불리라는 친구가 방송을 켰는데 오 진짜 그 존에보스네요 진짜 먹고 왔죠 애기야 불러주세요 애기야 불러주세요 존에보스인데 화장을 안 했는데도 이게 최소 연예인이에요 술을 먹어봤는데 애기야 어우 애기야 가자 애기야 뭐야 애기야 불러야지 불러야지 남자친구 있대요 짜증나네 inum 음 오 뭐야 시청자가 바로 불러 줘 혜자인데 역시 열혈 대운가요 이게 뭐야 목소리 뭐야 몰라요 뭐야 쟤 개잘해 또 있었지만 이제 나도 모르게 상하냐고 해갈꺼야 내 말 들어 봐 애기야 나랑 만날래 아니야 너 남자친구 있잖아 누나가 훨씬 잘해 줄게 변하지 않게 설레니 정신차려 더 이상 나만 문제를 이별하나 앞으로 더 다가가도 될까 목소리 봐 눈도 자꾸 집사져 자꾸 자꾸 욕심이 다 빠져와서 결국 내가 먼저 말했는지도 몰라 단연 내가 먼저 얘기해 주길 바랬던 적도 있었지만 이젠 나도 모르겠어 그냥 노래 갈꺼야 내 말 들어 봐 애기야 넌 나랑 만날래 누나가 훨씬 잘해 줄게 더 남지 않게 놀래니 정신차려 더 이상 어머무줄 죽이잖아 이젠 내 남자친구 할래 너도 남자친구 있잖아 아이씨 저희 뽀뱀 중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능력녀 네 불일한 책 아니 가수네 개잘한다 아니 근데 지금 혼자 있어요? 혼자 있어? 아니 오빠 너먹고 해서 연락 온 거 이제 믿을 오 너먹고 해서 연락 왔었대 친구들하고 있어 근데 친구들이 다 너무 조용히 하고 있어 친구들 보여주.. 아아아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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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도 존엘 라던데 아아 친구들도 존엘 라던데 아아 친구들 야 잠깐만 잠깐 보여줄 수 있잖아 어 너먹고 그 존엘 친구들을 안 데리고 와가지고 아아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있는데 왜 내 남자친구 할래하셈 퇴 아아 이거 해줘야 돼 아 진짜 어 지금 아니 오빠 노래잖아요 아아 내 노래 맞지 맞지 오빠 노래 불러달라고 해서 불렀는데 왜 불렀는데 아 죄송합니다 채팅해서 혼자 왔는데 애기야 유명한 노래 아니야? 거짓말이라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유명한 노래 아니야? 친구랑 같이 온 척 한다고 하는데 어 상열 님이 어 아 미치겠다 친구 있으면 진아 진아 네에 한번 해봐봐 네에 아니 친구 아니야 뽀현옥 사랑해 라고 해야돼 등기죠 어 뽀현옥 짱 한번 해갈래 한 번만 해줘 뽀현옥 짱 등기죠 짱 아니 아니야 뽀현옥 뽀현옥 짱 뽀현옥 짱 사심 챙김에 아아 아 짜증나게 아 짜증나게 존녀네 어 인생 잘 살았다 아 일단 있는가 뽀펜이라니 어 짜증나게 짜증나게 존녀네 인생 잘 살았다 뽀펜이야 야 여러분들 이러네 얘가 뽀펜이다 얘들아 어 인생 잘 살았다 어 으으 쓰읍 흑 아우 영화난 뽀펜이죠 흑 하으으으으으윽 완전 영화난 뽀펜이지 내가 닉네임을 안 바꿔구 라이프를 인스타란다 아니 왜 닉네임을 인스타란다 보람일 짜증나게 왜 그래 닉네임 왜 뽀여누 보람일어방송해 아 아 닉네임 바꿀줄 몰라가지고 안 바꿨더니만 뭐 그흫 뭐 뭐 잠깐만 잠깐만 닉네임 바꿀줄 몰라서.. 자랑 계시죠? 아니.. 이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기요.. 바꿀 생각이 없는거고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